아이고 이쁜네 새끼들 아이고 이뻐라 아휴 너무 좋다 빨리 먹어 엄마기도 빨리 먹고 다른 애들은 어딨냐 이 애들이 나한테 익숙해서 고양이 많이 먹어 귀염둥이들 아휴 엄마도 이사가야 되는데 쟤는 왜 먹지도 못하고 저렇게 댕겼어 천천히 둬 보고 천천히 둬 보고 귀축아 너 왜 먹다고 봐라 어? 쟤는 뭐해? 쟤는 뭐해? 쟤는 뭐해? 쟤는 뭐해? 자리에 자는거 어디 Changing? 어디시따? 어디ST하냐? 아쿠아 오케이 아쿠아 어 아쿠아 왜 밥 안 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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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정아, 뭐 좀 먹었어? 오늘의 주름 어디? 저 주름을 안 먹어, 약한 소비를 두고 줘야 돼 예정아?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떡해?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갖고 이것들이 그냥 흐흐흐 대장 어휴, 우리 대장이야 오마가 휙휙도 안 가져가야 되겠다 ükzn은 60대 이건 な울 안 좋은 거까? 그리고 내일 사 인생, 들어간다 부끄침 너무 멋져 꼬비는 며칠을 안 먹고 엄마나 쫓아야 되냐? 응?